법무부 장관 시절에 2019년도에 공수처법안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당시에 소수 정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육탄 방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 차례 그냥 국회의원들 전현직들이 그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 나경원 대표고 나경원 후보고 그다음 당대표가 지금 떠나신 분이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례가 되고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그냥 국민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공정한 당대표 선거가 됐으면 바라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은 종이 투표가 거의 없고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다음에 ars를 잃어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에 제가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가 어떤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그냥 무대 위에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 경우는 아니 다른 유튜브에서는 그런 걸 많이 자주 다루는데 왜 공 박사님은 그렇게 현안 과제를 그냥 다루지 않고 그러면 클릭 수도 많이 늘어날 건데 그게 다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론 다 만들고 만드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과다 발표하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옳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경선 부터는 선거 결과도 발표를 안 하니까. 그게 이넘이나 저넘이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다루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국뽕에 취해 가지고 뭡니까. 와 한동훈 와 나경훈 하지만 그냥 저는 남조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조선 인민들이 지금 선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남조선 사람들이구나. 나라가 남조선이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남조선처럼 보이거든요.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모양이죠. 어차피 한동훈 씨가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씨를 또 만들어야 그쪽 동네 사람들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여기 나오니까 패스트트랙의 공소 취소 요청에 대해서 이제 논박이 많이 벌어지니까. 자 이제 한동훈 씨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페이스북에 나온 겁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 사건은 당원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정부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 그런 행태에 질려서 우리를 선택해서 정권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을 선택한 게 아니지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뽑아줬겠지. 제가 읽으면서 거친 눈에 거슬린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론회장에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어서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원희룡 나경훈 두 분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다 변호하는 데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한동훈 후보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습한 이야기를 굳이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선거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오래간만에 여러분 결과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3,408개의 읍면동에서 이 위가 여러분들 전체가 거의 플러스 값이 나온 데가 이게 더구름 유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jih님이 여러분들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더불음주당은 전국의 3,405개의 읍면동에 평균값이 플러스 11.01%이지 않습니까. 국힘은 차이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마이너스 11.04%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종로구의 동입니다. 종로구의 동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의 모든 동에서 10 한 5% 전후입니다. 평균값이 국힘이 마이너스의 1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서울법대를 나온 나경훈이나 원희룡이나 한동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대한민국은 남조선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은찮은 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남조선에 살고 있다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지만 제가 자세하게는 4년 동안 너무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 정권을 줬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남조선에 사는 겁니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 치르고 있어요. 종이 투표가 있음에도 이렇게 하니까 종이 투표가 없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편이든 아니면 나경훈 편이든 원희룡 편이든 간에 우리가 남조선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쪽으로 이러면 쏠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특정 후보를 사랑하고 나면 놀리고 이성이고 그냥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자식들하고 남조선에 살아서 되겠냐 이야기죠. 유감스럽게 지금은 남조선 아예 사는 거죠. 기분 언참께 들으신 분들은 아침부터 조금 그냥 액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있는 것은 일어난 것을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썩은 겁니다. 썩고 그냥 이 썩은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는 한 번 터지겠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여러분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번 국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끝나고 나면은 결과 정확하게 발표해라 이야기죠. 발표 안 할 겁니다. 결과 발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흐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참 한동훈 후보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다사다난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일어난 일을 다 까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 같은 복귀하는 능력을 또 오해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뭐 자세한 논평을 하지 않고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 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야기. 이게 가장 하루 전에 한 겁니다. 회개한 법 논리를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하고 진역 35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행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 다니다가 윤 대통령을 한순간에 등을 돌려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하면서 유튜브들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조장하고 이건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두 개 법무부 장관하면서 유튜브에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조장하고 그거는 그냥 의욕수진이고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앞에 것은 다 여러분들 그냥 일어난 일이고 마지막에 두 개는 그래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는 확인이 된 거고 두 가지는 뒤에 두 가지는 확인되지 않고 홍준표 시장께서는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확인되지 않고 의욕수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이 홍준표 시장이 올린 이야기입니다. 국정농단 실무팀장으로 문 대통령 시절의 화양연화 구감에서 영광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사냥개 노릇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몰렴치에게 어찌 이 정권의 당대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냥개는 두 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사냥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고 작은 사냥개는 한동훈이었던 거죠 그거를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 점은 애써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개가 두 마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사실이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개 작은 개가 있었던 겁니다. 나 홀로 살기 위해 물귀신처럼 누구라도 물고 들어가는 그 작태로 어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그 제달되는 인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상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감이 아닌 겁니다. 가사 백분 양보해서 대어본들 나 홀로 대표가 될 것이고 몇몇 상시들만 거느린 최악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연세가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17년 정도 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설이라면 독설을 퍼붓는 거죠 경쟁자로 해서 독설을 퍼붓는 건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온갖 사냥개 노릇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몰염치에게 사냥개 역할을 워낙 잘하니까 윤 대통령도 굉장히 신임을 했을 겁니다. 일만 맡겨놓으면 당장 죄도 다 만들어 오니까 유능한 거죠. 머리가 빠르니까 죄도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 죄를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가 다 옛날 일을 빨리 까먹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하면 욕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복귀해 가지고 알려주니까 내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한다는 얘기는 뭔가 아니까 세상 사람들아 한번 잘 듣고 판단해라 판단까지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사실을 제공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연일 한동훈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 팩타에 기반을 둔 것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문정권 초기의 화양연화 시절에 인생의 절정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행했던 정치검사의 공작수사 작폐에 비하면 그 강도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아류의 사람이 화양연화 시절을 다 보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중국 악극처럼 병금하여 또다시 화양연화 시절을 맞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지만 선거 결과를 당원들이 결정 안 할 테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는 제가 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대표 선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엉증돼야 될 정치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의건 무슨 사법 정의건 다 무너진 거죠. 경제 정의건 간에. 선거 정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인 거죠. 그 선거 정의를 지키는데 국민들 다스도 입을 다물었고 홍준표 시장께서도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똑같이 조사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섯 명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정치검사는 대통령이 됐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정치검사는 또 이제 대통령이 한 번 되어보게 또 열심히 하니까 정말 남조선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평이 개인적인 이득이나 무슨 선호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가장 최근 글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올린 거. 검찰 사건의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떼어서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전형적인 정치 사건이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 지시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홍준표 시장 자신이 직접 법을 한 사람이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통장을 통해 가지고 사건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취소하더라도 상대방도 그렇게 반발 안 했을 거다 이야기죠. 이제 와서 당 대표가 되면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시 원내대표로 투쟁에 지휘한 나경원 의원에게 개인 차원의 부탁에 불과했다는 말도 어처구니 없는 막말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나 엄중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단식도 하고 별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재달되는 말 속에 들을 것은 하나도 없는 빈술의 토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 대표하겠다고 나온 이번 우리당 전당대는 사상 최악의 전당대입니다. 전당대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남조선인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여러분들 발휘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참정권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20세기 100년을 보기에는 좌익들 좌파들은 항상 정치적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들 합리화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미국 좌파든 유럽 좌파든 한국 좌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좌파든 간에. 그러나 우익 이른바 우파라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이란 덕목입니다. 그 정직이란 덕목에서 미뤄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역대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불투명한 선거를 지금까지 자행해온 겁니다. 이번 선거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간의 위탁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조선인민이구나. 북조선보다 상황이 좀 낫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의사분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입으로 항상 입만 열면 자유를 외쳤던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너희들은 범죄자야 이건 겁니다. 설령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그렇게 여러분들 유린하는 것은 아닌 거죠. 내가 이익이 있으시면 의사들 대변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금수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여러분 한 지격에 속한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가능합니다. 특정 지격을 박살내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능한 거죠.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